안녕하세요. 저희가 너무 오랫동안을 많이 해보았는데요. 저희 비와델퍼가 에러블델을 위해서 집사하기로 했습니다. 아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전화했죠. 우리 멤버들이 이 말을 널리 널리 알려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요. 준비해주세요. 저희가 준비했습니다. 오케이, 백호, are you ready? Yes. I'm ready! 1, 2, 3! 2, 3! 1, 2, 3! 2, 3! 3!